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도 전에 제2차 대유행이 확실하다고 합니다.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한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지구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. 백신 개발은 아직도 요원한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.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. 제2차 대유행의 준비,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겠습니다.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. 지금 정부가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.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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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